7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레토런스 식당은요 Is a destination 목적지입니다 Itself 식당 자체로요 As a place 어떠한 장소로써요 To eat 먹을 수 있는 장소로써 식당은 이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Rather than 무엇보다는요 As we've done in 여관처럼요 A place of a local 지방에서 게더링 모일 수 있는 장소 혹은요 트러블러스 쉘터 여행자의 숙소보다는요 That earth offers food 이러한 레토런스는요 또한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that은요 앞에 있는 레토런트를 의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With in the retreat opening hours 자 정해진 시간 동안에요 자 전명구이죠 With in 전치사 The retreat opening hours 이게 명사입니다 전명구입니다 자 정해진 시간 동안에요 Of the establishment 계획이 된 레토런트 식당은요 오퍼러스 제공을 해줍니다 3인식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었습니다 Variety 다양한 Of the issues 음식들을요 무엇소 게다가요 게다가요 Then 잠시만요 Then is 자 이것은요 Case with an in 자 식당 아니 여관 여관보다는 더욱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앞에 있는 이제 식당과 여관을 서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트 레토런스 대부분의 식당들은요 Do not open 열지 않습니다 For breakfast and those that do 자 아침과 그리고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Of motels or modern dayings 모텔과 혹은요 모던 현재 현시대의 여관처럼 자 스페셜 라이드 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Some 익스텐드 이스밀 자 인 디스밀 이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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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된 식자로 식자로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관은 아무래도 메뉴가 많죠 그래서 많은 메뉴로 특화가 되어 식당은 많은 메뉴로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더 밀 자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죠 데이도 서브 그릴이 제공하는 음식은요 Have more options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로요 Traditional ins 전통적인 여관보다는 자 아무래도 당연히 식당은요 일반적인 여관보다는 당연히 음식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제공을 많은 메뉴를 제공을 해주죠 Who could provide 전통적인 여관이 제공해 주시는 것보다 많은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는요 원 예 누군가가 누군가는 누군가가 먹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수 먹습니다 어떤 걸요 What 원 did us 자 원했던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주어 동사 목적 절이 나옵니다 목적 절 주어 원 동사 is 목적 절 먹을 수가 있습니다 What 원 this yours 누군가가 바라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당에서 바라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From an open extensive menu 자 종종 확장된 메뉴로서 자 당연히 다양한 메뉴로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듀어링 먹먹기간 동안에요 모토 오브 이스 스토리 역사 기간 동안에요 역사 동안에 레토런스 식당은요 has offered 제공을 해왔습니다 meals 식사를요 served by 어떤 식사를 제공해왔죠 served by waiter waiter에게 제공해 waiter에게 제공해 식사가 제공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waiter의 waiter의 job은요 is limited to this 자 이러한 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waiter는 오직 음식만 제공을 해줍니다 여간 질문과 다르게 자 rather than 무엇보다는요 gather with one the other larger 자 the other larger 다른 다른 여관의 투숙객들과 모이는 것보다는 add on 어디 있어요 식당 여관이나 혹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관에서는 이제 여관에 이제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자 그것보다는요 식당의 고객들은요 come with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와서요 sit apart from other 자 서로서로 앉아서요 and 그리고요 pay for 집을 해줍니다 스페셜 스페셜 미일 특별한 메뉴 메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when they are finished 그들이 밥 식사를 다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관과 식당의 차이점은 실컷 설명했죠 자 베네피스 이득 이득 오브 메뉴 베이스드 자 메뉴가 기초가 된 이득 입니다 어떤 메뉴죠 로컬 프로듀스 지방 생산 지방 생산 지방 생산 지방 생산의 기초한 메뉴가 기초가 된 이득 한마디로 지방 식품을 이용한 이득 이득 이건 아니죠 what makes 자 무엇이 레토런트 식당을요 different from 락징 투숙시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자 2번이죠 what makes 자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지우개 점요 자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what makes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레토런트 식당을요 different from 락징 식당 투숙 투숙하는 장소와 다르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makes 목적어 그리고 목적 부어가 있는 오영식 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영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롤스 역할입니다 식당의 역할입니다 변해가는 음식 문화에서 이건 전혀 아니죠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입니다 오브 더 디클라인 자 쇠퇴 가는 이유입니다 오브 더 락징 인더스트리 투숙 산업에 쇠퇴 가는 이유 이건 아니죠 자 팩터스 요소들 입니다 인플루언싱 영향을 끼치는 커트머스 초이스 고객들의 선택을 어떠한 선택이죠 오브 레토런 식당 이란 선택을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왓 맥스 자 무엇이 레토런스 디퍼런트 프롬 락징스 식당을 여왕과 다르게 했을까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